한국국토정보공사 몇 분을 제외하면 다들 연세가 높으신다는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어려 보이나 봐 제가. 75년생, 45살인데 28살에 제가 이 인물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인복이라는 인물. 그때부터 제 인생의 꿈 하나가 뭐냐면 이분 강의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조선에 이런 사람도 있나. 알면 알수록 있죠.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강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신경질 나는 장면이 일제강점기. 1882년 1882년 임오군란 때부터로 생각을 해본다면 1961년 4.19까지가 되게 짜증나는 역사의 연속이에요. 전쟁은 왜 하며 왜 너무 나라에 그렇게 식민지까지 돼가지고 하다하다 못해서 그렇죠. 반만년 역사를 지닌 민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919년 이후로 올해가 뭐 100주년 이입니까. 하여튼 탄생 100주년 자꾸 그러잖아요. 무슨 3.1운동이 일어났고 유관순 열사가 체포된 것도 100주년이고 그걸 꼭 무슨 주년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여튼 과연 정하는가. 그러면 100주년 기념특강 1탄이 뭐였냐면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동주였습니다. 윤동주였습니다. 2탄입니다. 3탄은 또 가을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죠. 아직까지 뭐가 예정된 거 아니에요. 한 번 4번은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탄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누굽니까 이 사람 이름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이슨 본이라고 되어 있죠. 정인복 본 복 유머가 별로 안 통했다고 보고 제이슨 복은 아니고요. 제이슨 본입니다. 제이슨 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007 제임스 본드 24시라는 영화에 나오는 잭 바워 그죠? 라고 하는 그 이름 이름 약자 다 하나같이 이 세 명의 캐릭터가 뭐냐면 비밀정보요원들이죠. 특히 그 비밀정보요원인데 제이슨 본드는 제임스 본드는 누구? 영국의 MI5 MI6 에 소속되어 있는 영국 첩보원들입니다. 007 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잭 바워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정보부원 이죠. 대통령에 직속돼 있으면서 테러 단체에게 도난당했던 핵무기를 잡으러 당기는 사람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하는 테러 단체가 있으면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게끔 24시간 안에 그 핵무기를 해체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그 놀라운 첫 보전에 대한 제이슨 보헌은요. 앞에 두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제이슨 보헌의 캐릭터는 제임스 본드는 철저하게 영국 정부를 위해서 싸우죠. 잭 바우어도 미국 정부를 위해서 싸웁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제이슨 보헌은 뭐 때문에 싸워요? 미국 정부나 영국 정부를 향해서 싸워요. 이 사람 아시겠어요? 향해서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부정한 일에 CIA가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에 뒷처리를 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처리를 하고 당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뒷처리가 각 식민지 국가의 옛날에 식민지를 겪었던 국가 자원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국가 특히 소련의 KGB 하고 어떤 부정한 결탁 관계에 있던 CIA가 뒷처리를 맡기고 마치 무슨 정의를 위해서 일한 것처럼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가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이거 안되겠다 내가 맨 1탄의 이름이 뭡니까 본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기억상실증에 걸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요트에서 뛰어내리는데 뒤에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CIA 부대원이 본을 처리했습니다. 제이슨 본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를 투자했다고 영화에 나옵니까? 3297만 달러 이 사람 하나의 훈련비로 완전히 뭐냐면 초인간적인 변기예요. 얘는 원래 해군 장교 웹이라는 해군 장교 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1탄 본 아이덴티티 2탄 본 슈프리머시 본 얼티메이텀을 거쳐서 제이슨 본 까지 뭐냐면 쭉 가는 시리즈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그 찾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CIA의 거대한 비리구조를 다 파헤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처단해 버리는 거죠. 정인복 인생이 딱 제이슨 본입니다. 제이슨 본입니다. 내가 28살에 이 캐릭터를 처음 알았을 때는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식민지의 특봉대 그러면 제임스 본드만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제이슨 본하고 제임스 본드는 제이슨 본의 원작자가 지필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제임스 본드라는 게 얼마나 허구의 캐릭터인지를 내가 고발하는 차원에서 지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제이슨 본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죠. 뭐냐 1. 특수 무기를 갖고 싸웁니다. 제임스 본드는. 특수 제작된 차. 뭐 이런 차. 아닙니다. 제이슨 본은 이거 하나가 무기입니다. 뭐 입고 있는 옷. 수건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싸웁니다. 그리고 차량 추격전도 뭐 특별히 제작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아니고 그냥 왜 모닝 같은 차 있잖아요. 택시. 그렇죠. 트럭. 이런 것들이 자기의 최첨단 자기를 쫓는 킬러들을 따돌리고 그 킬러를 죽이는 하나의 무기가 돼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임스 본드는 그 007 시리즈 전편에 뭐냐 하면 전부 매력적인 여성들이 나오죠. 그 매력적인 여성은 키도 크고 막 미스 월드 출신이고 막 제임스 오죽하면 본드 걸은 다 폭망한다는 무슨 그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이슨 본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은 단 본 아이덴티티의 글에 한 명 있다. 본 아이덴티티의 한 명인데 그 사람도 섹시 캐릭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제이슨 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CIA로부터 추격당하는 신세가 되니까 어디 멀리 도망가서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하는 이런 캐릭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문직 여성이야. 섹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못생겼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딱 머리 찔끗 묶고 있잖아요. 열심히 전문직 여성으로서 돌아다니고 막 제이슨 본 돕거나 뭐 이런 여성들이에요. 다. 아무도 그런 캐릭터가 없어. 화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28살에 강의를 꼭 하고 싶었는데 강의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모 여성에게 들려주다가 소개팅해서 잘린 적도 있고요. 저 오빠 미쳤나 봐. 뭐 이러면서 잘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아직도 시집을 안 갔어요. 왠지 통쾌하고 뭐. 나는 딸이 둘인데. 유튜브 구독자예요. 볼 거예요. 아니 뭐 내하고 다 인연이 그렇게 맺어졌던 분들은 다 유튜브 구독자예요. 지금. 나는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기억나느냐고 그랬으면 내가 기억 못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우리 마누라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나냐고 물어본다. 이런 건 불쌍해. 뭐 이런 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역사 강사. 28살. 바로 지금 한일 관계를 한번 보시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백이성 강사 말이야. 사도세자와 영조를 할 때. 영조를 욕하던 그 패기가 다 어디로 갔노. 왜 이 사람한테 아홉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 판국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죄송한데 이 강의실 안에 이분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강사의 세심함이라는 게 이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죠. 일부러 자막도 안 적었습니다. 이 분을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에게 강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둘이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역사를 잘 알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은 아는 사람 분도 있을 거예요. 아는 분도. 이 사람은 친할아버지. 지금 이 사람의. 이 사람은 외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 이분은 그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싹 웃고 있죠. 일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 일본 사람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마음에 있는 거하고 여기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틀려요. 오죽하면 이게 다 테마이고 이게 혼내라고 하겠어요. 틀려요. 제가 일제강점기 전공이잖아요. 이번 사태는 제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런 불화수소가 어쩌고 저쩌고 북한에다가 팔았는데 오히려 전쟁 장비 무기물자라서 우리가 규제를 하고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에 일본과의 교정국이 어디였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아니에요. 미중러에다가 보복 조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왜 우리나라 갖고 난리래요? 미친 거 아이가 진짜. 안 그렇습니까? 얘 때문이에요. 이놈이 기시노부스케라는 새끼입니다. 이놈도 말이죠. 끝에 말은 이게 스케, 기시. 기시노부스케. 이게 외할아버지예요. 여기는요. 아베간이라는 분입니다. 제 호칭에서 뭔가 좀 차이가 안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1944년부터 45년까지 조선총독의 마지막을 지내고 총독불 물러나면서 저주를 퍼붓고 물러난 우리는 식민지배보다 더한 것을 조선놈들에게 심어놓았다. 그것의 정체는 바로 1등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놓았다. 그게 식민지 교육이다. 다 같이 모여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것들이 저것끼리 치고 박고 뜯고 싸우겠냐. 그렇죠? 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고 여운형이한테 도장을 집어던지고 갔던 놈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인데 아베 노부유키를 많은 사람들이 아베하고 성이 같으니까 저 할아버지가 아베 노부유키라메. 천만의 말씀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가수 백이성의 동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수 백이성이 내보다 한 살 많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부산 금성고 출신이고 가수 백이성은 부산 동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찾아가라면 얼마든지 걸어서 가죠. 2km 고등학생이 왜 못 걸어? 자네 2km 못 걸어? 걷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길만 안 하면 왜 못 걸어? 내비 보고 찾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베 간이라고 하는 분은 일제시대 말기에 조선을 식민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을 미국과 해서도 안 됩니다. 동남아시아로 절대 쳐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본의 자원을 얻기 위한 이러한 전쟁은 반드시 파국을 불러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아베 간이라고 합니다. 간. 아베 간. 아베 간의 아들. 즉 이놈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베 신따로입니다. 아베 신따로는 위안부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명백한 우리의 실수입니다. 아직. 반드시. 일본은 평화 헌법으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위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위대여야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안 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 평화가 곧 일본의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 주되 통일을 위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아베의 아버지입니다. 공 심었는데 콩이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난다는데 이놈의 새끼가 콩을 심었다고 기시노부스케 이 새끼가. 아시겠습니까 이 얘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조선을 정벌해야 우리가 산다 알겠나. 어차피 국제 관계는 약육강식이야. 일본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딴 나라가 있는 거야. 미국 정부에게 투자함으로써 케네디의 1962년도 그 발언이 나왔죠. 내가 케네 그 칼라스 제키 먼로 그 강의에서 제가 했던 말 펄벙 여사가 펄벙 여사 대지를 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제발 나에게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제가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거를 보장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피츠 제랄드 케네디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솔직히 조선은 스스로 설 능력이 없어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고 봐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요. 좀 첨언을 하자면 일본이 조선을 좀 이렇게 한국을 위임 통치를 한 30년 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저는 펄벙 여사가 놀란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이 새끼 그 미친놈인가 이 생각을 한 거야. 펄벙 여사가. 닌 아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그렇죠? 왜 훌륭한 사람은 흑백사진만 남아 있는 거지. 그렇죠? 이 사진 정말 누가 잘 만들었어.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에. 예. 참 귀신 오버스. 박정희가 가가지고. 그렇죠? 한일협정을 맺읍시다. 정말 나갑시다. 한꺼번에 청구권을 싹 해가지고 퉁쳐서 한국 정부에 다 주세요. 개별보상하지 말고. 맞죠? 그게 김종필 오희라 협상입니다. 그게 비밀협상. 일본은 비밀협상을 참 좋아해요. 그 가스라 테프트도 그렇죠? 가스라 다로하고. 미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테프트하고 비밀협상을 해가지고. 필리핀은 미국이 묻고 조선은 우리가 먹을게 이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조선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비밀협상이잖아.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가 있어요? 카톡이 있어요? 밴드가 있나요? 그렇죠? 외교 비밀을 공유하는 카톡방입니다. 뭐 이러면서 일본 분들은 나가주세요. 뭐 이러니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스라 테프트 협상에 의해서 뭐야? 미국하고 일본은 한 통속이었다고. 일제강점기 때에. 필리핀을 일본이 받는 대가로 갔지 않습니까? 팽효열도하고 저기 뭐야 대만하고 한반도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평양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자꾸 만주로 치고 올라가니까. 중국당으로 치고 내려가니까. 동남아시아로 치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네. 이라고 일어난 게 태평양 전쟁입니다. 나중에는 미국까지. 그렇죠? 쳐들어갔으니까요. 유여대라는 이름 들어보십시오. 모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역사 강사가. 텔레비전도 좀 나오고 이라던데. 민족대표 33인이 룸사롱에 모여가지고. 태화관이 룸사롱인데 모여가지고. 뭐 이래 있다가 겁이 나서. 그렇죠? 겁이 나서. 야 우리 빨리. 자수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좀 죄가 경감되지 않을까. 이라고 갔다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종 망언들 많잖아요. 지금. 일본 놈들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상으로 열받는 거였어요. 이분이 민족대표 33인이에요. 중에 한 분이에요. 관서지방. 평안 북도 남도 지방에.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관서지방 기독교 대표예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1878년에 태어나셔서. 1937년에. 빨리 계산해보세요. 22살. 59세에 돌아가셨죠. 감옥에 들어가서 머그샷 찍은. 사진입니다. 기독교 운동의 토착화는. 문맹 퇴치에 있습니다. 제가 그 강사한테 묻겠습니다. 유여대 알아요?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33인 중에. 저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용훈 선생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의암 손병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신분제 탑하는 성경읽기로부터 시작한다. 왜?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신분제 탑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셨습니까? 남녀차별, 적서차별, 신분차별이 조선왕조의 본질이에요. 그거 없으면 조선왕조가 아니에요. 윤시윤을 일본으로 유학까지 보낸 최종원이라는 최원영이가. 그 스승이 그러잖아요. 좌수라는 양반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분차별 그것이 조선인이라 이러잖아. 니 같은 놈은 죽었다 깨라도 내 여동생의 남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시윤이 그렇게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신분제 탑하는 태화관에 서울에 오라고 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의주하고 선천에서 압록강 거기 의주하고 그 밑에 선천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이 땅 하면은 같이 시간을 딱 정해갖고 만세운동을 같이 일으키는 게 더 의의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3인이 연명으로 도장을 탁탁탁탁 찍잖아요. 도장만 맡겨요. 갖고 가라고. 가서 내 거 찍으라고. 거기에 이름이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족이 다 파밀되지 않아요. 그래도 도장 맡기는 거야. 가라. 최강의 무장투쟁단 조선광복군 총령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조선광복군 총령이라니까 이게 무슨 1940년대 지청천 장군이나 이범석 장군의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것도 광복군 맞아요. 이거 한자도 똑같아요. 그 한자가 이 한자에서 온 거예요. 광복이라고 이분들이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총령. 우리가 정조가 군대를 한 게 뭐죠? 장용령이잖아요. 장용령. 그러니까 장용령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군고를 수비하는 왕실친이부대라면 이거는 백성의 군대다. 총령이다. 총령. 이런 이름 하나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판사도 경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잡아가라. 잡아가라 대신 내 잡아가고 백성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가 왜 폭력적인 운동을 하느냐. 사실 이 하나 앞에 105인 사건이라는 게 관서지방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기독교 다 잡혀간 건들 완전 날조된 사건 있잖아요. 그래 다 풀어줬거든. 풀어주면 뭐합니까. 고문을 엄청 해가지고 거의 반병신돼가지고 나왔는데 다들. 그렇죠. 이래도 할래 했는데 3.1운동이 일어났잖아. 판사도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폭력적으로 하느냐. 폭력적이라니. 폭력은 니들이 저지르는 거지.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는데 왜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가. 폭력은 총갈도 니들이 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이 녀석이 봐라. 판사와 경찰이 웬만하면 기독교 목사라서 105인 사건 때 후폭풍이 얼마나 셌는지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행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풀어주려고 했어요. 아니야. 판사 앞에서 딱 써가지고. 자 실형 때려. 내 실형 때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절대 실형 때리지 마. 안 쓰겠습니까. 한 놈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나가서 그냥 원귀가 돼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판사를 보고 막 그라니까. 어떻게 판사가 하는 말이. 징역 2년을 때립니다. 징역 2년이라도 살아라고. 그 기세에 눌린 거죠. 우리 마누라보고 PPT 편집을 하라고 했더니 최대한 비장하게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여기다가 독립군 쓰던 태극기를 이렇게 하나. 그래서 여보 이게 비장한 거가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비장한데. 라고 얘기를 해서 아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비장하네 정말. 비장합니다. 앞에 아베도 볼까요. 여기 있지. 그렇지. 아베에 저항하는 태극기 왜 이렇게 작아. 아베 사진이 커야 될 거 아니냐. 이빨 교정 좀 하지. 덧리나가지고. 교정 얼마 안 하는데 요새. 그. 아베가 자기 부인이 사학재단 뭐. 해가지고 부지할 때 비리 좀 저질러가지고 지금. 그 상당히 사면 초갑니다. 사실 참의원 선거가 있고 중의원 선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림픽도 내년에 있고 이러니까 선거를 이겨야 돼요. 자기가 올림픽 실컷 유치해 놨는데. 딴 총리가 가서 개체를 선언합니다. 이거 완전 호러잖아요. 자기한테는. 호러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은 공포영화. 아시겠죠. 여자분들은 호러라 하면 딱 아는데. 특히 결혼 안 하시는 여자분. 왜 그렇게. 아 싫은 남자가 연애 편지하면 호러잖아. 개톡 보내고 이러면 호러잖아 새벽 1시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하원의원이 관광단을 꾸려서 옵니다. 옵니다. 전체 123명이 왔는데 중국에서. 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에서 여기 잉커북 어쩌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28명만 와요. 원래는 7월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야 팔 월에 왔어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저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하니까. 그 의원들이 국회 일 안 하고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밖에 나가지 않는가요 이렇게. 그죠 나가가지고. 대통령은 민생을 돌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들어가서 왜 일 안 하는데 내 하는 말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관광단이 일하러 왔겠어요 놀러 왔겠어요. 놀러 왔겠죠. 일을 왜 안 하고 놀러 왔을까요. 무슨 석세스 트립 보내줬습니까. 아니죠. 미국 의원됐다고 이렇게 해외 순방 다 가라 그랬나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1920년 8월 18일 수정헌법 제19조. 여성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의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뭐 뭐라노 그거. 필리버스터링 같은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가 없는데 이게 의사결정이 되겠냐. 됐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적게 참여했어요 지금. 하원의원 몇 명입니까. 435명 아니에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지. 미국 하원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이거든. 그러니까 상원은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 하원이 움직인 거예요. 하원 지금 123명밖에 안 왔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 미국에서 소셜 빅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을 대폭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자도 투표할 수 있다. 이익한 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저는 정말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마누라 빼고.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야 우리 와이프야. 와이프가 오빠 이래 부르면 얼마가 필요하지. 생각이 들고. 우리 와이프가 오빠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누가 들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까. 왜. 그런데 여성 참정권 이때는 여성 참정권이라는 게 말도 안 되죠. 많은 여성 단체에서 얘기합니다.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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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의 양성 평등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이때 여성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여성이나 지금 미국 여성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나도 딸 둘이 아빠거든요.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여기 연세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임산부석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제가 볼 때. 초기 임산부입니다. 비켜주세요. 웃기지 마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도 당했거든요. 내가 가서 저기 어르신 죄송한데 우리 와이프가 초기 임산부여서 좀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또 군소리 없이 비키더라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때 내가 살이 백사 키로였단 말이야. 죽을 것 같았겠지. 그렇지 알겠어요 이거. 아무리 노안이어도 이 뭐라 그게 보이잖아 가까이는 보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키도 쫙 한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제가 초기 임산부인데요 그러면 웃기지 마 이런. 우리 때는 열도 나왔어 뭐 임신행기 벽을. 완전 한 번 이렇게 우리 와이프 하면 다 가고 나서 이제 다시는 뭐. 그냥 내가 가면 항상 저기 자리에 할아버지 아니 저기 뭐 여러분 저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저기 할아버지 그러면 제깍 일어나요 아유 죄송해요 라고 일어나요. 워낙 내가 아유 참 내가 얘기하면 왜 일어나시고 와이프가 얘기하면 왜 안 일어나지 내가 이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여성 참정권 대폭 수정을 의미합니다. 의원단은 철도를 통해서 육지로 중국과 경성을 방문한다고 알려줬어. 중국 정부에서 일하던 조선인 관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친한파가 많겠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알려줬어요. 청년단이라고 하는 천구백십구 년 유월 달에 결성되었던 삼 일 운동 이후로 뭐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겨요. 대한민국 위시 정부도 사월달에 생기지 뭐 이런 거 많이 생겨요. 광제 청년단이라는 게 이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광제 청년단에서. 매일매일. 이 대결을 했거든요 이 복싱 대결을 했거든 여기서 일 등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인복입니다. 이쪽은 또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이렇게 태극기를 계속 이렇게 배치를 뭐 여다 하지 그랬냐. 비장하게 그렇죠. 이거는 창지추 선도구 개발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창춘지린 투먼 이 세구를 개발하겠다. 이게 뭐에 관련이 있을까요. 뭐에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가 정확하게 뭐예요. 북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지역에 중국이 선제로 먼저 개발을 해서 혹시라도 모를 남북 통일 후에 남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일 한반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중국 적어도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에 지금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안중근 기념관의 운영비도 못 대주겠다고 지금 할빈 시정부에다가 통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박근혜 정부 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비 누가 졌어요. 사실 이 부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 송혜교 씨가 그때 당시에 아 그러면 내 사비로 내지 뭐 이래 돼가지고 안중근 기념관을 자기 사비로 한 1년 반 동안 운영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송혜교 씨 좋아해요. 그래서 개념 탤런트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식을 먼저 듣는다. 그래서 뭐냐. 조선광복군 총령 이제 시작합니다. 조선광복군 총령. 이야 제가 참 이십육 년 저 뭐야 십육 년 만에. 그렇죠 예 십육 년 만에 드디어 이 강의가 되긴 되는구나 조선광복군 총령이. 서로 군정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북로 군정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독립군 이쪽도 홍범도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독립 청년단 이것도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선광복군 총령. 조선광복군 총령 별로 없죠. 저 저 무슨 저기 아파트 광고인가 거기에 되게 개념 광고 해놨대 중경 임시정부 청사 비추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 집을 꼭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만든 목적이 떠나려고 만든 집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뭐야 임시라는 말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임시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시정부에게는 경찰도 있어야 되고 필연적으로. 두 번째 뭐야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보부가 있어야죠. 정보부가. 맞죠. 그래서 뭐야 요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냐 이 사람들을 다 통합해서 뭐냐 이름을 총령이라고 지은 거예요 총령이라고. 통합해라. 그런데 사실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고 당시는. 왜 원래 총포들고 무장농립투쟁 하시는 분들이 쉽사리 남의 휘하로 들어가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김구 선생이 명령을 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내무부 장관 안창호가 명령을 내린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또 지역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고 이게 무슨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일본 애들이 다 버티고 있잖아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리고 통신은 또 어떻게 해요. 전화선은 어떻게 깔아요. 그렇죠. 거기 일본군의 저격수들이 다 있어가지고 전화선 깔려고 하면 탕 쏴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결혜씨 영화 Enemy at the Gate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뒤에 아세요. Enemy at the Gate. Enemy at the Gate 아시는 분 없어요. 보셨죠. 네. 네. Enemy at the Gate의 소년이 앞에 한 20초에 나오죠. 그 주인공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뒤에도 한 10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고가 이렇게. 네. Enemy at the Gate. 모르십니까. 아니 장자카 아노 감독의 세계적인 명작을 몰라요. 주드로우가 주연했던 영화를. 거기가 뭐냐면 스나이퍼. 저격수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소련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저격수로 불리는 바실리 자이철프라고 하는 사람의 1943년도 스탈린그라드 대공방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 독일의 나치 군대가 같이 군대하고 이 소련군하고 맞붙었을 때. 예. 모신 나강 그 소총 하나를 가지고. 120만 명에 달하는 독일 군대를 폐퇴시킨 전설적인 스나이퍼가 있어요. I'm a stone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돌이다. 그 자리에서 7시간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자세로. 그래서 저쪽이 견디지 못하고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완전히 이건 기적의 명사수예요. 서간도 지역에서 1920년 4월부터 무장단체 통합을 추진했다. 여기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신민지 조선의 제이슨 본, 정인복은 모신 나강을 갖고 바실리 자이철프가 총으로 이렇게 장총으로 쏘겠지만 얘는 권총으로 그 역할을 해요. 여성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남자분들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나는 군대에서 총 다 쏴봤으니까 알아요. 총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명중률이 높아. 이걸 총륜이라고 그러거든요. 총륜이 길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 하면 권총은요. 진짜 요만하잖아요. 제일 작은 권총이. 진짜 거짓말 말고 저 문 앞에 쏴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총률이 짧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호신용이죠. 이렇게 빵 쏘는다든지 아니면 자결용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민지 조선의 제이슨 본이라는 이 정인복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암살단이 이렇게 가면 있잖아.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경찰이 일단 벗겨. 그 위험 지역에서는 일단 이렇게 벗겨. 그리고 여기 다 조사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여기 지금 미스트거든요. 이거 미스트예요. 그러면 이거 액체 폭탄 아니야. 일단 다 버려. 그러고 가라 그래. 이 플라스틱 폭탄 아니야 이거 뭐 이러고. 진짜 그런다니까. 터지면 대박이잖아. 다 죽잖아. 그러니까 암살단은 옷을 제대로 못 입기 때문에 장총을 휴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총률이 짧죠. 그러니까 왜 암살이 자꾸 실패하겠어요? 명중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맞추더라도 이런 데나 이런 데나 아사부트 이런 데만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그럼 암살이 실패하는 거지. 그렇지 알겠습니까? 성공률 얼마? 100% 아시겠습니까? 100% 1920년, 22년까지 광복군 총령은 엄청난 독립무장투쟁 전공을 쌌습니다. 이것도 전공입니다. 내 전공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시겠죠? 역사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게 가장 강사로서는 좀 짜증나고 여러분들로서는 아주 즐거운 이런 상황이 되게 친절하다. 이런 평가도 들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그냥 딱 딱 알아먹어야지. 뭘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주, 신이주, 선천 여기 평양 밑에 안주 그 다음에 여기 신이주, 압록강 하구의 신이주 그 다음에 이 밑에 평안북도 해안지방에 있는 선천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북 통일이라는 이게 분단 상황이라는 게 가져온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결국에 뭐냐 하면 북한 지역에 역사를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날려버렸어요. 그렇다고 김일세이가 이걸 잘 가리키느냐. 그 사람은 쥐만 가르치기에도 바빠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일기장에 나온 것 같이 다 시험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자기만 가르치기에도 바빠. 이제는 그 북한 학생들이 더 괴로워. 왜냐하면 그 김일성의 아들의 아들까지 외워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습이 한 번 더 되다가는 북한 애들이 두뇌가 아마 짜증나서 아마 어떻게 돼버릴 거예요. 걔들도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한 번 이렇게 해볼게요. 걔들도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려놨더군요.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라는 감성스토리 교육원 버전은 뚱뚱이 버전인데 훨씬 더 성량이 압도적이었다. 그때는 유튜브라는 게 난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운영하시는 김윤정 원장님도 유튜브에 이걸 올려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백이성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서 김윤정 원장님이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좋아서 제가 이거를 저만 듣고 끝내기가 좀 그래서 그냥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그렇게 이제 뭐 한 번씩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 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살이 빠지고 난 뒤에 대체널에 대해서 어떤 분이 박력이 좀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글쎄 내가 박력을 왜 차려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 강의가 박력이 있는 강의였다고 친다면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11편 전부 다가 기존 역사학계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 강의들이. 사도세자와 영조만 하더라도 영조가 또라이고 사도세자가 정상이다 라는 강의예요. 이거는 기존의 학계의 통서를 완전히 뒤집는 강의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53만 회. 대단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청 시간이 자그마하지 뭐야 삼십오 분 뭐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오십 분 막 이래 그 강의가.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일제강점기에 관해서 제가 그. 한 개 했어요. 장군의 아들 원 투 쓰리와 경성 느와르. 홍도야 울지 마라를 내가 막 부르고 그랬거든. 그 경성 느와르라고 하는 본명 박억별. 함경북도 여기 함경북도 여기 함경북도 경성군 주울온천리 출신의 그 예명은 박향림이고요. 오빠는 풍갑쟁이야라는 전설의 명곡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와 김두한의 일대기를 살짝 엮어가지고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노 유승훈이라는 이름을 내가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내가 학계 선배들한테 욕 바가지로 들어먹었습니다. 니가 뭔데 유승훈을 공개하냐. 그래가지고 오늘 더한 놈이 나올 거예요. 이 제이슨 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탁 오동진의 비밀 지령. 가만히 있어봐요. 요게 그렇지. 조선광복군 총량 독립군 13명을 3개 부대로 편성합니다. 서울 평양 선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도 아이 싱겁게 열세 명이 뭐야 만 13만 명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암살단 테러단이 열세 명이면 됐지 뭘 그렇지 저 열세 명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아까 제이슨 본 그렇게 인간 변기로 만드는데 얼마 그 영화에서 나오면 삼천이백육십칠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도 안 돼. 한 개인에게 그렇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걔가 그 내 편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다. 심지어 총 세 발을 맞고 바다에 빠졌는데도 구조가 되잖아. 수술 한 번에 하루 만에 회복되잖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리 그렇지만 십삼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졌는데 살았어. 그게 지 도피예요 도피. 맞아요. 서울 평양 선축 그런 사람 환경만 있으면 뭐 천 명이 달라들어도 못 이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철 김성택 김 최명 북한의 김영철 아니에요 예 서울 실패했습니다 사전에 발각됐습니다. 서울은 왜냐 이동거리가 너무 널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2지대 문일민 우덕선 안경신 장덕진 박태열 평양에서 이거는 성공합니다. 평양역을 폭파해버렸습니다 짧죠 그렇죠 자 신이주 제3지대를 두개로 나눠요 여기에 임용일 예약필 김은식 이지무 정인보 왜 제일 마지막에 적혀있게 제일 어리단 말이에요 제일 어리단 말이에요 제3지대는 분대합니다 부대를 나눈다 이 말이죠 분대에서 이진무 정인보 신이주로 가고 임용일 예약필 김은식은 선천역으로 간다 목적 일제의 통치기관을 폭파하라 그리고 일제의 경찰이나 군대의 요인을 암살해라 그 다음에 비밀군자금을 모아라 제일 믿는 사람 아니면 동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제일 믿는 사람이 열세 명이나 된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십삼만 명을 어떻게 믿을 건데 그 안에 누가 있을지 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제의 통치기관 요인 암살 이게 중요하다 정인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거의 다 주도합니다. 주도합니다. 네 명이 가면 네 명이 동시에 작전 들어가는 암살도 보셨어요. 한 명이 먼저 가고 글마가 암살 이렇게 죽거나 작전 실패하면 다시 두 번째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면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사람이. 그 조선총독부든 일본 경찰이든 간에 그때 터뜨리면 더 크죠. 그래서 신이주역의 대합실을 폭파합니다. 정인보기의 활약입니다. 조선광복군 총령 특파결사대원. 자 여기 보세요. 열차는 원래 지붕에 타야 더 안전하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일본 경찰이 지붕까지는 안 쫓아오잖아요. 여기 지붕에 앉아있는 모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은 원래 밑으로 타야 내 성미에 맞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짐작이 되십니까? 열차라고 하는 건 원래 위로 타는 게 더 좋아.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옆으로 타고 밑으로 타는 게 더 좋다니까. 또 안정성도 있고. 왜 객실 안에 있으면 붙잡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을 위로 타면 어떻게 돼요? 총 맞을 게 딱 십상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타야 못 겨눌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옛날에 중세에. 중세는 아니고 이제 근대로 들어올 때. 몽고 군대가 유럽을 침략할 때 이랬습니다. 말만 뛰어오는 거야. 말만. 성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말만 뛰어와요. 그래서. 아이고. 저 말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왜. 이게 성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평지잖아요. 그러면 성벽 위에서. 궁수가 이렇게 바로 쏩니까? 아니죠. 이렇게 쏘잖아요. 아무리 그거 해도 곡사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기까지 왔는데 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한 요쯤 올 때. 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스피드가 맞죠. 여기까지 다 보면. 그래가지고 대부분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이다 이라고 막 쏘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시를 내리는 게 지휘관의 아주 큰 임무죠 그게. 그거 잘못 내리면은 끝장나는 거지 그냥. 근데 어떻게 말만 뛰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만 뛰어오는데 어떻게 돼 요 사전거리를 딱 벗어나니까 밑에서 사람이 탁 튀어 오르는 거야 전부 다. 한 이천 명 정도가. 이거 어떻게 돼 이러고 들어오니까 여기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왜 맨날 말만 타고 살았던 애들이어서. 너무너무 이 말 타는 기술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이쪽에서 올 때. 그죠. 여기가 태양이 등지고 있던 어쨌든. 여기가 태양이 등지고 있던 어쨌든 간에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그렇죠. 몽고 초원에서 그 더 넓은 초원에서 자랐던 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쯤에서 여기가 다 보여요. 원시가 발달해 가지고. 시력이 막 3.0 4.0 이래. 무슨 물개 시력도 아니고. 물개가 여러분. 그 저. 물 안에서 시력이 6.0 입니다. 물 안에서. 잠수해 가지고 6.0이에요. 어떤 생물이 개를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 참 이런 얘기하면은 또 물개 눈가를 어떻게 좀 한 거야. 내가 참. 제가 요즘 그 8월 달에 반려동물의 세계사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세계 동물이란 동물은 하루에 3시간씩 계속 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물개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으셨잖아. 저 강사는 별걸 다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냐하면 8월 달에 그 강의를 하니까요. 강아지와 세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역사가 돼요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저 뒤에 최우주 선생님이라고. 그게 역사가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되든 안되든 제가 한번 실험적으로 구성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1920년 8월 15일. 야 날짜도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8월 15일. 미국 하원의원단이 광복을 놓으니 우리의 토탄을 이거.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조선민족이 계속 독립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과시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의원단들에게. 단 미국 의원단은 죽이지 마라. 아시겠죠. 소식만 듣게 하면 된다. 아 조선 사람들이 여전히. 독립을 요구하고 있구나. 작년에 1919년에. 그렇게 전국적인 만세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그 행거 첩보를 이미 들었는데. 그 첩보 이후에 그게 다 진압되고 나서 다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 다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인복 스스로 평가할 때 흡족하지 않아. 신의 주역 대합실이 사람 몇 명 죽지도 않았고. 그렇죠. 일본 놈들이 이거 다 피레미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내 혼자. 사고하면 더 칠게요. 이라고. 압록강을 다시 넘어서 만주 관전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황해도 안주로 내려갑니다. 안주. 안주. 지금 평안남도 송림직할시가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황해도 안주 지역에 목사를 지내셨던. 1585년부터 87년 겨울까지 목사를 지내시고 임기가 끝나서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1588년도 1년 동안 다시 안주 목사를 더 지내신 분 가지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오리 이원익 선생입니다. 뭐 안 우리 목사 기독교 목사가 아니고 왜 이거 있잖아. 국사교과서 보세요. 부목군현의 목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약용 선생이 지은 책이 뭐예요. 목민심서잖아요. 목민관 이런 말 잘하죠. 왜 하필 부민심서도 아니고 현민심서도 아니고 군민심서도 아니고 목민심서일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누구 오리 이원익 선생. 안주 목사 시절에 그거를 가져온 게 되게 많습니다. 아주 이런 거는 뭐 잘 알려지지 않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전공해서 먹고 사는 수천 명의 국어 국문학과 국사학과 뭐 저기 뭐야 하다못해 동양사학과 뭐 이런 분들 모두에게도 대단히 충격적인 사진입니다. 오리 이원익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 영향을 받았다고 라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는 신희 주역 대합실 안주로 내려갑니다. 열차는 원래 지붕에 타야 더 앉아 다시 한번. 한번 되새겨보세요. 열차는 원래 지붕에 타야 안전해. 지붕에 타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청룡열차도 안 타봤잖아 지붕은. 어렸을 때도 지붕에 탄다는 게 말이 돼. 우리 내 딸이 지붕에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안전해요. 그렇죠. 이분들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그게. 뭐 3층에서 뛰어내려. 원래 높이는 한 5층쯤 돼야 더 내 적성에 맞아. 이런 거예요. 이 특수군은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러니까. 사고 어떤 사고. 제철소를 부숴버립니다. 이참에 겸이포 제철소를 내가 부숴버리겠다. 이거는 오동진의 명령이 아닙니다. 야 신의 주역 폭파해서 올라와. 이 골 때리는 새끼 진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겸이포 제철소. 바로 어느 회사. 요번에 강제징용 판결 누구? 미찌비 씨. 뭐 강제징용에 증거가 없다고? 어디서 개소리하고 있어. 미찌비 씨 제철소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인보기가. 1915년에 착공했습니다. 1917년에 완공합니다. 1918년 6월 제1용 왕로가 드디어 가동됩니다. 1918년 8월 제2용 왕로가 두 달 만에 가동됩니다. 이거 할 때에 전 세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전 세계 자본이 투자됩니다. 기술자들이 다 오고. 이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어요.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자 폭탄을 나가사키에 때뜨리지? 나가사키 왜 때뜨려요? 거기에 뭐 있어요? 야하타라고 하는 제철소가 있단 말이에요. 제철소가. 그 제철소에서 주로 뭘 했겠어요? 총 만들고. 뭐 군수물자 만들고. 그 다음에 특히 뭐? 군함을 만들었다고 거기서. 군함을. 안 쓰겠습니까? 그 야하타 제철소에서 그 바다로 약 800미터 가까이 나오면 그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군함도가 있지 않습니까? 군함도가. 오죽 군함을 많이 만들었으면 군함도라고 했겠냐고. 그럼 미츠비시의 완전 제국주의 침탈의 본부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츠비시가 흥했던 이유. 군함도 사람들 혹시 월급 받습니까?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월급 받았나요? 밥 이거 조금 뭐 먹고 뭐.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인건비를 한 푼도 안 줬어요. 미츠비시하고 미츠비시가 큰 비결이에요 그게. 중국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식량을 나쁘게 먹였으면요. 식량 나쁘다는 다른 그런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다 묶어서 대화하면 죽인다 이래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강제 노동자들 야하타 제철소 지을 때. 알겠습니까? 중국 복권성 푸젠성에서 거의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을. 그래가지고 그다음 아침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잠깐 한 1분 정도 있죠.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대화 정도는 하게 해줬어요. 그게 나가사키죠.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안부를 묻는 말이 중국말로 뭡니까? 푸젠성 사투리로. 짬뽕이라고 합니다. 짬뽕이 나가사키 짬뽕이죠. 안부를 해서 우리 말하면 야 안녕하니 이 말입니다. 안녕이라는 말이 인사가 아니라 잘 있느냐 건강하게 있느냐 이 말이죠. 밤에 끙끙 앓던데 괜찮느냐 두드리맞은 거 아니냐 강제 노동이 그거 된 거 아니냐 어디다 대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딱 두 글자 짬뽕. 그래서 그 아침 식사 때마다 벌건 죽에다가 해물 섞어서 먹이던 거기에다 면을 첨가한 게 우리 뭐야 짬뽕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거 안 먹어요. 너무 수치스럽다고. 우리가 강제 노역해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속아서 가서 그렇게 건설했던 야타 제철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쟁 물자가 다 나왔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대륙은 이게 담당했어요. 겸이포 제철소가. 여기에서 나오는 제1용광로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제2용광로를 가동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야타 제철소에서 만들어내는 철보다 여기가 6배가 좋은 품질의 선제강철이 나왔습니다. 선제철이라는 거예요. 선제가 뭐예요 선제가. 좋은 재료 이 말 아닙니까. 좋은 선자.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강철이 제2용광로까지 동원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만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부터 자본 투자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은 누가 했겠노. 황해도 도민들이 안 했겠습니까 이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야. 경의선 철도 경원선 철도 함경선 철도가 1895년부터 1906년 사이에 경부선 경의선 전라선 목포선 그 다음에 경원선 함경선까지 다 뚫렸는데. 그것도 뭐야 엄청나게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진짜 아우 나 일본 놈들 생각할까 열받아가지고. 서울 밑에요 이만한 이런 지역이 있어요 여기 서울이에요. 요게 뭐냐면 지금 금천이 돼 있어요. 요게 뭐냐면 광명이 돼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 영등포가 돼 있어요. 요 밑에가 뭐야 원래 가는 게 시흥이에요. 이 전부 다가 시흥이에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그 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왕실하고 협의를 한 게 뭐냐면 노동력을 한 개 행정부에 500명 이상 못 뽑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지들 많이 뽑으려고 조선 행정부가 뭐라 그러니까 뭐 이씨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라고 그거를. 다 시흥이에요 원래.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야 여기서 오백 명 여기서 오백 명 여기서 오백 명 여기 뭐냐 안양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 의왕도 있고 이렇잖아요 오백 명 오백 명 오백 명 오백 명을 뽑아가지고 저거 노동 더하게 하려고. 원래 일본에서 노동력을 데리고 온다 했거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노동력은 채찍으로 등을 맞아가면서 하는 철도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내가 이걸 놓으면 무슨 기회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지 아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왔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으니까 처음에 십구 세기 말부터 이십 세기 초까지 나아진 철도에 대해서 질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천구백십. 오 년 아 저 십팔 년 팔 월부터 어떻게 돼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세계 자본 투자가 오는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보수 공사는 또 누가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안 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가 내 글자로 뭐라고 하냐 국내 징용이라고 그래 국내 징용 미쓰비지 새끼들은요 아베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인정을 하세요. 이런 얘기 뉴스에서 한 번이나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을 걸 뭐 이래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잘 그거 해서 미래로 나가야 됩니까. 이때 피눈물을 흘리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 보면 제 건데 그죠 예 어 아니 인터넷에 악플 다시는 분들 잘 보세요 친일파 분들 어 아베 신조가 안 그렇습니까 아베 신조가 우리나라를 구하는 신이라며 내한테도 그 악플을 누가 달아서 내가 바로 차단시켜버렸습니다.